전 따지는 부분은 모바일 편의고는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실제로 모든 사진은 좀 더 설명하거나 디테일이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사진을 잘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 흔들어가고 조금 화석이 빠져가면서 보여주는 입자가 또 다른 곳에 감성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. 그것도 사진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더 나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군부 회사고요.